야옹아 빨리와 야옹 야옹 나가자 빨리 얘가 잘 잤어 야옹 멍구아 멍구이 안녕 잘 잤어? 인석 인사해야지 인사하네 인사해봐 인사 안녕하세요 눈만 멀뚱거리지 말고 응? 이리와 삼위야 이리와 삼위야 이리와 삼위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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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옹 많이 먹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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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야 아이고 나나 머리 꼴대요 이 자식이 아니라 날라다니래 오오 나나 야 니가 뭘 사냥해서 먹겠다 뭐가 있나 나나야 나나 야 뭐하네 뭘 잡으러 하는거에요 나무 언니 좀 나무같은데 왜 냉기소를 배불러 야 아유 야 이 놈이 이 녀석이 잡아갈라고 아이고 깜짝이야 적극적이네 이제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나 미미 미미였네 너 먹고있어 미미야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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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먹어서 이제 그런거야 벌써 자 야옹 잘잤어 천천히 먹고있어 야옹 잘살고있는거 아직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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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아이 와 아이 루! 아우 뭔 소리지? 깜짝이야 살벌한 소리 난다 아우 야 이 녀석아 무섭다 무서워 무섭다 무서워 무섭다 무서워 살았다 kelijk 갑자기 뭐하러 저게 싫으면 싫어 자 자 안내 Thank you. Hello. höriley 도착ias 머거죠. How can i have it here? precisa. Fail. 하고 싶었다. Soul. 여障. robot. 아유 literally. 야 발라랑 안해도 돼 어디 이상 없지? 아픈도 없고? 아프면 안 돼 이제 이제 아이고 동생들이 막아선데 이제 위에 혼자 남았네 동생들 다가고 위에 혼자 남았네 벼리와 코코넛 어디 갔을까? 우리 아덕들 미미야 미미 심심해 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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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일찍 들어가 집에 날씨가 좋아서 놀기가 좋네 연아 언제 왔어? 연아야 연아 조금 더 먹자 아빠 가기 전에 많이 먹어야 돼 연아 새 잡고 왔어? 근데 새는 어디 갔어? 어째 빈손일까? 언젠가는 잡아주겠지 뭐 그지? 까비야 까비야 아이고 이리와 유자 까비가 왜 이렇게 반갑게 오지? 이상한데? 까비는 애인도 없나? 애인만을 안가? 이리와 유자 그래 그따구나 필요없어 흐흐흐 이리와 아하 유잉이는 또 안 보이네 까비는 이뻐다 아빠가 특별히 많이 주는 허여 알고 있지? 그 마음 응? 알고 있어? 아휴 그런거 같은데 어디갔니 야, 먹었으면 가지 왜 그러고 있어 왜? 뭐 더 남았어? 까미야 까미야 남았어요 아유 야, 나야지 아이고 무슨 권법이야 이건 또 장난권도 아니고 뭐지 헷갈리네 당나꾼인가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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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n 꼬마 도로가 어디갔니? 꼬마 도로가 어디갔니? 봐봐 안돼 공주가 새집이 맘에 안들어? 하도 지정네도 사고하도 사줘도 이만 싸우지 말고 잘 지내 잘 지내고 있어? 왜 자꾸 야잉거리지? 왜 자꾸 야잉거리지? 왜 자꾸 야잉거리지? 바울이가 깨있네 터져 방울아 터져요 너 앞불러서 밖에 나가고 싶어? 안돼 아직 왜 자꾸 야잉거리지? 왜 자꾸 야잉거리지? 왜 자꾸 야잉거리지? 또 들어갈래? 왜 자꾸 야잉거리지? 이리와 구름아 이리와 구름이 아유 부르지 말고 이래서가 생선이 나한테 도망가서 구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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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쁜 ou 구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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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해 불러서 안오고 이제 나와 놀자 구루마 방울아 정신 차려 방울이 정신 차려 깨야 돼 잠만 자면 안 돼 방울아 살짝 살쪄 누나 닮은 거 아니야 봉숭이 누나 봉숭아 봉숭이 안 나오나 아이고 완전 퍼졌네 나와보니 이상해 나와보니 이상해 내호 약 오르지 우리 내호 약 올라줘 어떡하지 내호 할 수 없다 야 구르지마 우리 repot 여전히 구르지마 집안이 좋아? 들어가자 이리와 알아서 들어오네 나와봐 좀 나와봐 이리 나오세요 햇빛 좀 잘라줘 햇빛 좀 잘라줘 햇빛 좀 잘라줘 누나 조롱아 조롱이랑 거기만 한꺼드리네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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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먹지 말고 이리와 나오자 나오자 오 요거 요거 안나오네 그치 왜 무서워서 안나왔어? 누가 잡아갈까봐 초롱이 조금만 누가 잡아 안 남았어? 아유 겁쟁이들 아유 뭐 이거냐 흐흐 야이 이놈아 아유 신났어 야이 이놈아 야우 야 і 야옹 에이 어디서에서 갈아보고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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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당이 있으니까 좋네 뭐 놔줄까? 나 옷이 좋으냐? 레오야 레오 기분이 좋아? 답답해서 어떡할까? 빨리 나서야지 그러니까 좋은데 이상하고서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겠다 밖에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레오야 아이쿠 아이쿠 아이고 시원하다 누가 레오 야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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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심 없어? 뭐는 거야? 관심 없어요?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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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만 빨리 낫으면 좋겠구만 다리가 왜 안 낫지?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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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콕은 왜 그래? 아이쿠 아이쿠 미유 나올래? 오빠가 있어서 안되는데 내 오빠가 있어서 못 나오는데 매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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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웅